안녕하세요. 일상을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한 작은 정보를 전하는 다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중요한 파일을 집에 두고 와서 급하게 필요할 때, 혹은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집 컴퓨터에만 설치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 때, 아, 집 컴퓨터에서 작업한 파일 안 가져왔네 하고 깜빡한 적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줄 컴퓨터 원격 부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격 부팅이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내 컴퓨터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마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보통 원격 부팅이라고 하면 웨이컨 렌이라는 기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컴퓨터의 복잡한 바이오스 설정이나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복잡한 설정 없이 와이파이 스위치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원격 부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모두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원격 부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부터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PC가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PC의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PC 전면의 부팅 스위치를 잠깐 눌러주면 부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팅의 구조를 보면 PC 전면의 부팅 스위치는 PC 내부의 파워 SW라는 케이블에 연결되어 메인보드의 JFP1이라는 9개의 핀이 몰려있는 단자 중에서 그림에서 사각으로 표기된 2개의 핀이 보이는 저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팅 스위치를 누른다는 것은 중앙에 원으로 표기된 2개의 핀을 순간적으로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PC는 부팅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원격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접점 부분을 순간 붙여주는 물리적으로 원격 제어를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팅 스위치의 구조를 보면 왼쪽의 그림과 같은 텍트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이 스위치는 한 번 누르면 잠시 누르는 동안만 접점이 붙어 있다가 손을 떼면 접점이 다시 떨어져서 복구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 방식을 인칭 모드 또는 모멘터리 모드라고 하며 초인종 같은 곳에서 형이 쓰이며 나중에 스위치 모드 설정에서 이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준비물은 좌측부터 와이파이 스위치 모듈 2채널 DC 7에서 32V용이며 위쪽에는 모듈의 케이스입니다. 1채널은 부팅 스위치용이고 또 하나의 1채널은 우측의 와이파이 소켓을 연동 제어용입니다. 다음은 PC를 리모콘으로 키고 클 수 있는 433MHz용 RF 리모콘입니다. 그 다음은 좌측의 DC용 와이파이 스위치 모듈의 전원용으로 사용할 아답터인데 휴대폰 충전기와 같은 것으로 C타입이 아닌 그림에서 보는 마이크로 5핀 단자입니다. 마지막 우측의 와이파이 2구 소켓은 AC 220V용으로 PC와 모니터를 연결할 전원 소켓인데 PC가 꺼지면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PC와 모니터의 전원도 같이 꺼지는 용도입니다. 이제는 와이파이 스위치 모듈 2채널 DC 7에서 32V용 구매시 유의사항입니다. 좌측과 우측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좌측은 코일이 있지만 우측은 코일이 없습니다. 코일은 RF 안테나인데 이것은 RF 리모콘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이상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인데 스마트 라이프나 투야는 같은 앱 기능으로 호환이 됩니다. 똑같은 앱을 지원받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추후 하나의 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연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영상에 등장하는 부품에 관한 안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론적인 설명만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무편으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이 두 가지 스위치의 등록과 설정을 통해 스마트폰과 리모컨으로 PC의 원격 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도 시청하셔서 PC의 원격 부팅을 꼭 해보시길 바라며 정말 해놓고 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